이 가방이야말로 이 가방을 만든 모토도 그렇지만 이 가방은 A4 노트 사이즈거든요 이 가방은 약간 풍나게 그리고 두 개를 같이 들고 다닐 집에 갈 때는 합쳐서 넣고 그리고 왜 요가하거나 필라테스 하시는 게 남지 않았는데 일단 내 어깨에 매겨주고 다 너무 가볍어요 가죽 가방은 기본적으로 무게감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들어오셔야 하는데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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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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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